웰컴트 야구월드 야구월드 여론홀로 안녕하세요 야구월드 PK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길들여 볼 제품은 이제 저 어 그동안 야구월드에서 로터스 블룸 제품은 많이 이제 길들이기를 해서 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요 모델 여러분들도 이 야구월드에 관심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모델입니다 사실 요 모델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요 모델은 이제 어떤 모델이냐면 기아 타이거즈 어 이제 원래 황대인 선수의 오더 모델이에요 근데 어 특이한 점은 이 황대인 선수 모델을 1군무대 작년에 이제 유격수 뭐 3루 해갖고 호수비 어마어마하게 하신 박찬호 선수께서 직접 사용을 1년 내내 진짜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이 로터스 블룸 제품으로 많은 호수비를 어 이끌어 내셨는데 제가 사실 이 제품을 시즌 초에 이제 황대인 선수의 황대인 선수한테 드리고 박찬호 선수가 이제 딱 사용하는 걸 보고 황대인 선수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황대인 선수하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 황대인 선수께서 이제 그 우리 로터스 블룸 제품을 받기 전부터 조금 작은 부상들이 있어갖고 어 1분 엔트리에 이제 합류를 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스프링 캠프 때도 뒤늦게 이제 가게로 돼있었는데 어 가지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박찬호 선수께서 직접 이제 룸메이트였나봐요 이렇게 딱 착용을 해보시더니 와 글러브가 진짜 너무 좋다고 그래서 황대인 선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하고 황대인 선수 제품을 박찬호 선수가 사용하게 된 거였죠 네 여러분 글러브를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검정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런 식으로 딱 제품이 돼있고요 패턴은 진짜 딱 스탠다드한 그런 느낌입니다 제품이 그냥 황대인 선수 시그니처지만 박찬호 선수가 사용했기 때문에 중요한 타이틀을 붙이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배색 중에 하나인 이 건빨벳의 내야 글러브를 한번 길들여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끈을 전체적으로 이제 어 풀러와서 이제 장력을 조금 약하게 해줬고요 이제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터스 블룸은 항상 이제 기본을 되게 중시하는 어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패턴보다는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느낌의 패턴입니다 특히 내야 글러브는 말이죠 이렇게 를 라인 형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형성을 한 제품 이 정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글러브 이제 글러브 좋아하는 이제 제 주위의 지인들이 이 건빨배색을 딱 보더니 지금은 생산이 어 중단된 나이키 샤도 엘리트 그런 느낌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딱 껴보면서 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셨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진짜 써보고 싶은 그 모델 중에 하나고요 저도 특히나 이 건빨배색 많이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라인 형성이 끝난 후에 이제 쉐이퍼로 2차 라인 형성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퍼로써 이 건빨에 이 건빨의 연금은 컴퓨터 또 멸치 음 넓어 자 1차 가공한 상태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1차 가공만 해도 상당히 캐치볼 하기도 좋고 바로바로 실사용 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캐치볼이 가능할 정도의 길들이기에서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끔 조금씩 잡아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에요 왜냐면 사실 글러브 포구하는 방법이나 글러브질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 손에 맞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라인 형성하고 공이 잡힐 정도의 각에서 자신의 손에 맞게끔 손 크기도 다 틀리고 글러브질 하는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맞게끔 변형이 돼가는 글러브의 모습이 자신한테 가장 맞는 길들이기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이고요 1차 가공 한번 영상 찍어봤고요 2차 또 마무리 하고 회원님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로터스 블룸 황대의 시그니처지만 2019년에 박찬호 선수가 제가 사용하면서 더 화제가 됐던 이 로터스 블룸 검빨배생 내야 제품 길들이기 였습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에 이 로터스 블룸 글러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아그월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